공병호 TV의 공병호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검사소집회입니다. 추 장관은 1월 21일 날 전국검사장회의를 개최합니다. 고검차장검사 등을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지방검찰청장회의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회의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사람들은 의견교환을 위한 회의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회의에서 의견교환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명분을 축적합니다. 기소와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혁을 위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대규모 회의입니다. 아마 그 장소에서 나는 반대가 있더라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추 장관이 밝힐 것으로 봅니다.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추 장관이 왜 그런 제도를 서둘러서 추진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너무나 명확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경우고 또 상식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의도입니다. 뜬금없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구분하는 그런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추미애 장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급한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시급한 목표는 2020년 7월에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의 출범 때까지 권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올해 7월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까지 만이라도 더 이상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추가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단행한 것을 방지해야겠다. 그런 화급한 목표 때문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려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본 대다수 사람들은 그가 왜 이런 조치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은 그와 같은 조치를 성공시켜모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치적 이득과 이익에 상당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근본적인 이유는 수사검사 및 기소검사의 분리는 추미애 장관이 1월에 부임한 이후에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무력화를 위함입니다. 그는 부임한 이래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내놓고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의 중립성과 공격성을 거의 짓밟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다.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수사검사를 대거자천시켰고 그리고 직체개편을 통해서 거의 권력형 비리수사팀 자체를 와해시키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과 검찰의 반박입니다. 사건은 심리한 판사가 판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현재 대다수 검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고 이제까지 잘 지켜온 관행이자 관습입니다. 이 원칙은 양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람이 가장 그 사건을 잘 알 것이고 그 사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록서만 보고 기소를 결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구분하려는 주장 간의 주장을 들을 때면 저는 머릿속에 비유할 수 있는 사례가 떠오릅니다. 시험 공부가 떠오릅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친구가 가서 대신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수사를 열심히 한 수사검사를 제껴놓고 그 옆에 있는 동료인 기소검사가 열심히 한 것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당장 현장에서는 도대체 추미애라는 사람이 현실을 알고나 있나 수사 현장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현직 한 검사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구속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검사는 구속 후 기소 전까지 부여되는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기소검사에게 내줄 경우 수사는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소검사 또한 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단 며칠 동안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소검사가 보완수사 후 기소결정을 내릴 경우는 보완수사의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돼야 되는지 등의 보통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실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추 장관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법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공소권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조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를 맞는다면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인 것이죠.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추 장관의 행보는 일관되게 한 가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방해와 검찰 조직의 무력화와 와해입니다. 하나는 더 이상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아야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기회에 권력을 치고 있는 이번 기회에 그냥 검찰총장을 빡, 검찰 조직을 빡살내야겠다는 것이죠.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이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검찰 조직을 작심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시도를 한 정권은 단 한 정권도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후일에 큰 비용을 저는 치를 것으로 봅니다. 확신합니다. 추 장관은 분명히 제가 볼 땐 제 값을 치를 것으로 봅니다. 먼 날을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2월 20일 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무력화의 의도, 검찰 독립의 해순의 정치적 의도 등에 대해서 아마 참석한 검사장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의견이 나올 겁니다. 공개 장소에서 낱낱이 그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살기를 다시 한번 추 장관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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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